안녕하세요. TV10 트로트통신의 서팀장입니다. 트로트 가수 임영웅은 평소 기록 제조기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기록을 세우는데요. 이번에 엄청난 신기록을 세웠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그의 유튜브 채널 총 누적 조회수가 꿈의 숫자인 10억을 돌파했다고 합니다. 불과 6개월 전에 1억 뷰를 달성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렇게 빨리 10억 뷰를 달성했다니 정말 놀라운데요. 유튜브 조회수가 한 달에 1억도 아니고 그 이상씩 추가됐다는 점이 더더욱 놀랍습니다. 영웅시대의 화력은 줄어들기는커녕 가면 갈수록 활활 타오르는 것 같네요. 앞으로 또 어떤 대기록을 세울지 임영웅과 영웅시대에게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. 이외에도 멜론 차트, 지니 차트, 벅스, 바이브 등 주요 음원 차트에서 전부 상위권을 차지하는가 하면 익사이팅 DC에서 진행된 선글라스 소화력이 남다른 스타에서 1위로 선정돼 선글라스도 못 막는 미남인 것을 인증했고요. 마이픽에서 진행된 발라드도 잘 소화할 것 같은 가수 1위를 차지하며 장르 불문, 임영웅의 클라스를 또 한 번 입증했습니다.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 준비한 트로트 통신이었습니다.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안녕!